영상이 한번 끊어졌네요 보시면은 방수에 강하다는 말이 이거를 이렇게 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견고한게 보이실걸요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이게 진짜 처음에 보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건 줄 알 정도로 정말 이 안에는 이건 육각형이고 이 안에는 원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안 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빠졌죠 그럼 이제 크로노 침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움직이죠 이것도 이게 크로노 침이고 이게 분침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침, 분침, 시침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분침이 한 바퀴 다 돌면 시침이 움직이는데 보통 그때까지는 안 하고요 할 일이 잘 없죠 크로노 작동하는 모습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멈췄네요 밥을 안 줘 가지고 제가 밥을 좀 줘야 겠네요 자 수동으로 밥 주는 거 오랜만에 네 보실게요 초침이 다 움직이고 분침이 하나 움직였죠 자 이거를 또 원점을 잡을때도 0점 0점을 잡을때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빠지는 우주에요 저는 그냥 이 비율 어떤 악세사리 처럼 그냥 디자인으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된 모습보다는 이렇게 된게 이쁘니까 모양이 보기에 이렇게 돼 있는게 예쁘니까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방수 방수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꽉 잠그는 거에요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물에 물에 강할 거에요 다시 이거를 한 분 더 돌렸어요 그냥 이거 보여드린 설명드린다고 자 이제 또 분침 움직이는 거 보셨죠 0점 자 멈추고 이거를 0점 잡고 다시 감아 이 기능 사용하실 때만 풀었다가 다시 잠그시면 돼요 다시 잠그시면 돼요 물에 강하기 때문에 물에 혹시 비가 온다거나 이제 또 장마철인데 그렇게 소소하게 그런 기능도 있구요 전체적인 비율이 정말 좋아요 괜히 이 로얄오크 라인이 스테디셀러 인게 다른 오메가픽의 어떤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로얄오크 라인 중에 로얄오크 PPC 뭐 달이 뜨는 문페이지가 기능이 들어있는 거 PPC라고 하면은 윤달 있는 4년에 한 번 29일 있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뭐 100년 999년인가 100년인가 그 이 오토매틱 시계 안에 그런 걸 다 탑재한 걸 PPC라고 하거든요 퍼펙추어 캘린더 애뉴얼 캘린더는 1년 단위로 날짜 안 맞춰도 되는 건데 PPC는 4년 그것도 계산이 다 되어 있어서 엄청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무브먼트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밸런스 휠 뭐 이런 크로노, 논크로노 다 로얄오크 라인은 인기가 다 많은데 15400, 15502, 15450 뭐 다 인기가 많은데 AP가 로얄오크가 아닌 이 팔각형 말고 다른 디자인 인기가 없는 게 또 문제라고 할 정도로 파텍은 두루두루 인기가 많거든요 노틸러스, 아쿠아넛, 카트 카트라바 인가? 네, 인기가 많은데 AP는 이게 로얄오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다른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AP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시계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네, 이게 특히 자연에서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쁜데 네, 좋은 시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계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